박칸,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엔 오디션 더 하울링 연습생 여러분, 엔 오디션 더 하울링 연습생 여러분 긴장 풀고 오시면 한번 해보세요. 15명이 모두 힘을 합해 치렀던 시그널 송 테스트부터 2라운드 콘셉트 미션, 3라운드 세븐틴 레전더리 미션까지 정말 치열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.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우리 15명에게 큰 박수 보내줄까요?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바로 4라운드 봉경연이 펼쳐질 운명의 장소인데요. 네, 저희가 듣기로는 4라운드 미션이 저희 BTS 곡으로 진행하는 BTS 미션이라고 들었습니다. 잠깐만.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엔닝을 다 못 채우면 전원 데뷔 무산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이고, 안 돼요. 전원 데뷔 무산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이고, 안 돼요. 이렇게 중요한 무대를 앞둔 여러분의 심장이 어떨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네요. 누구보다 여러분이 가장 처조하고 긴장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4라운드 봉경연이 곧 펼쳐질 텐데요. 마지막까지 힘내서 여러분 모두가 파이널 라운드에 전원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파이팅! 파이널 라운드에 전원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파이팅! 앞으로도 저희가 한 손다리 여러분을 지켜보고 도움만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